자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6회 상쾌 청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오랜만에 요구하네요. 꾹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프리시즌으로 두 분 두 분 따로 뵀었는데 이제 네 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진보지정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법률부위원장 맡고 있는 형근택 변호사 그리고 정의당의 전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 두 분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맞은편에 또 보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두 분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둘씩 둘씩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저기예요. 몰랐어요. 아무래도 좀 마주 보시는 게 둘이 한 분 한 분 섞여 있으면 너무 시선이 분산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바른미래당 변형 모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시즌1에 이어서 투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꼭 나중에 변호사 따갑니다. 이 안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서놓을 수가. 아니 뭐 저도 자극적 없는데요. 저는 뭐 진행을 맡은 허위루 아나운서고요. 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장석 변호사님은 먼저 단톡방을 통해서 세 분과 인사 또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인사 미리 드렸고요. 단톡방에서 인사 나누기 전에 사실은 다 다른 방송에 같이 한 번 봐서.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 보는 사이. 두 번 보는 사이. 네 두 번 보는 사이.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또 방송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는 이제 다 드디어 만났으니까 우리가 신장석 변호사께서 이제 새로 합류하시면서 신장식 변호사님 함께 합류하시면서 그 세 분의 그간 방송들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이렇게 좀 평을 좀 해 주신다면.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오자마자 이 얘기를 해서 머리에 뭐가 먼저 딱 떠오르는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아 저요? 네 청취율 킬러죠 청취율 킬러.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 그럼요. 욕하면서 듣게 하는 매력이죠. 내 메시지. 아 뭘 아시네. 뭘 아시네. 그 다음에 우리 이준석. 지금 바른미래당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죠? 그냥 변형 모임. 반손연대 대표입니다. 반손학교대 대표입니다. 이미 단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채널 돌리면 어디서나 나옵니다. 정치는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뭐 그래도 정치인 머리를 하고. 이 맥락이 없는 일.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현 변호사님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잘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네. 존재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주도 사람이다. 계속 저는 제주도를 빌어야 돼요. 제주도를. 제주도 사람이다. 용인은 언급하시도 마요. 제주도를 빌어야 돼. 안 돼. 그래서. 그렇잖아. 제주도에서 연락 와. 큰일 나. 그런데 정치인 사회에서는 보니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워낙 잘 말씀은 하셨지만. 역시 수적 열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옆에 같이. 진보와 개혁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수적 열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좀 합리적이야. 양반이야. 왜냐하면 그동안 시즌 1 때. 주구장창 조국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 상황에서 지금. 위축이구나.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라면 반직이 되니까요. 그게 수민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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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에. 충도 안 되잖아. 저는 내년 총선에. 제1의 목표는 장선이냐면. 제2의 목표는. 꼭 형근태 형님을. 아 요거 또 나오나요. 형근태 형님을. 제주도에 기호 4번으로 출마시키는 거예요. 기호 4번. 제주도 얘기하면 하지 마. 제주도에서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 아 진짜요. 아 그거 낚이는구나 사람들이. 자 오늘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자 좀 더 다채롭고 좀 더 풍성해진 정치인사 시즌2의. 아 첫 번째 주제 역시. 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프리시즌 만났을 때 말미에. 어 그날 사실 처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 며칠이 흘렀는데. 어 사실 그 과정의 제일 큰 이슈는. 이 일본과의 정보. 어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지소미아가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결국은 그 중지를 연기했습니다. 네. 중지를 연기했는데. 단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이겁니다. 지소미아가 연기됐는데. 황교안 대표는 왜.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요즘 그 펭귄 캐릭터 펭수 걔는. 방송 나아가 자기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막 언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명중인가. 네 네. 막 이비회사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허희로 아나운서가 여기서 사장님이 뭔가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죠. 회식 비는 나라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펭수는 이거 쓰고 하는데 맨 얼굴로 하면 힘들지. 아니 최승호 사장님 회식비 좀 주세요. 좋다 이거. 네 할 수 있어요. 펭수는 뒤에 님 자를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요. 최승호. 야 그건 좀 어렵다. 확실히 MBC가 약간 더 보수적인 회사인 건데. 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 오래 다녀야 됩니다.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 했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MBC에서 오늘 이 지소미아 파기랑 황 대표 단식에 대해서 7시 뉴스에서 여론조사 냈더라고요. 아 오늘 네 오늘 뉴스에서 그. 그래서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서 했던 건데. 네. 제 정확한 수치가 67인가로 나온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67이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문 막론하고 찬성한다. 파기 그 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론은 뭐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명징하게 두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단식하는 이유가 뭔지가 정리가 저희 머릿속에도 잘 안 됐어요. 이제 원래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었죠. 가장 큰 게 이제 패스트트랙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중단은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다시 주제를 확 넘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실은 맨 처음에 얘기될 때는 국정기조의 대전환이라고 엄청나게 큰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국정기조의 대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그다음에 조금 나왔죠. 그래서 국정기조 대전환 얘기들 쏙 들어갔고 두 개가 남은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67% 정도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펭수 말씀하셨는데 요즘 펭수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눈치 챙겨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소미아 그때 이제 연장 발표하는 날 사실 여러분은 거대한 그런 어떤 어떤 기운을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얘기예요? 그날이 그 저희 당 어르신 생신이었습니다. 또 또 또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반소녀인데 그 징크스의 그 만덕산의 정신구로 여러분이 한 번 더 휘말린 겁니다. 뭔가 기운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그 이제 솔직히 민주당 쪽에서 약간 흘렸거든요. 일본과의 막판 막후 대화가 좀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갔었는데 다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있게 속대말로 치라시를 뿌릴 정도면은 아 이 거하게 합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또 야당이 또 한 번 또 뒤통수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서 물밑에서 협상하면서 앞에서는 강경모드였나 이런 뭐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좀 모호하게 나왔죠. 아니 근데 일단은 그 과정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사이에서 먼저 이제 고위 일본 고위 관료의 말을 빌려서 먼저 냈고 아사히 NHK였죠. NHK가 먼저였죠. 정정하겠습니다. NHK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그 시간이 임박해서 속보 들어갔던 저희 그 후배 아나운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엠바고 걸려서 거의 그것도 직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거의 한 5시 한 50여 분 뭐 그때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여기서 암시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5시 NHK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합의를 했을까냐 6시에 발표하자라고. 근데 일본 언론에 먼저 나왔고 그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일본이 6시 하지도 않았어. 6시 한 6, 7분. 그렇죠. 좀 더 늦었죠. 그리고 오히려 나오면서 사실은 뭐 이게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기자들이 물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뭐 변한 게 없냐 했으면 아니 그거는 뭐 논의해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변한 게 없다. 어찌 보면 지금도 보면 일본은 계속 저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실명으로 나오잖아요. 실명으로 얘기하는데 일본은 보면 뭐 외무성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언론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뭐 그렇게 말했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논평을 아예 피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그러니까 5시에 NHK 보도 나온 것 자체가 약간 신뢰관계의 훼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엠바구를 깬 거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사전에 이제 통보를 하고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도 뭐 5시 50분에 갔습니다. 강진영 수석이. 그런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방송에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4시 한 50분에는 조금 늦어도 NHK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거는 결국 당연히 일본 언론 일본 정부 당국에서 흘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최소한 5시에라도 우리는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거기는 또 경제성의 무슨 국장급 정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브리핑하는 게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성의 없어져. 그렇죠. 성의 없어 보이고 시간도 안 맞추고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합의 낸 것과 조금 우리는 뭐 별거 아니야. 어차피 한국이 먼저 한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그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시간 맞추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되기 전에 엠바구 지켜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ABC거든요. 외교적인 어떤 예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무례하다 뭐 이런 뭐 그게 지금 반박이 된다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깊게 논의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삼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 지난 한 세 달 네 달간의 이제 그 노력 자체가 아니면 그 판단 자체가 옳았느냐 아니면 지금 와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청와대 내에서 NSC가 이제 7명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은 4대 3으로 갈렸다 그래요.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하는 쪽으로 가자고 틀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으로 이끌었던 강경파가 누구냐면은 김현종, 김유근, 그리고 노영민 이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달을 잘못한 거라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여기다 해서 인사조치나 아니면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정작 주무부처인 강경화, 서훈, 그리고 저 누구야 그 정경두 이렇게는 되게 탐탁치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국방, 그 다음에 외교,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그 말은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김현종 그 라인이 적극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법률 쪽에는 법률 가시니까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은 외교 안보라는 것은 야당의 어느 정치인도 여당의 어느 정치인도 사실 정보를 주업으로 하거나 외교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사를 잘 모르시니까 국방장관한테, 신성모 장관한테 북한이 탱크 갖고 오는데 우리 못 막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주시면 언제든지 평양까지 북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완전 바보됐던 거거든요. 나라 전체가.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저는 옳은 판단을 내리려면 외교 참모들이 상황 분석해가지고 이 카드가 맞는 카드입니다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는 참모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일단 이준석 위원의 이야기는 지소미아 연장과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얻는 실익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봤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지렛대로 인해서 움직일 거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그 큰 전제가 맞아야지 이게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좋아요. 일단 김세현 변호사님은 일단 지소미아 얘기, 일단 황교안 대표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뒤로 미루고 지소미아가 일단 일단락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예가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보태 말이 없네, 이준석 책. 할 말이 없는 거냐, 할 말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처음에 6시에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문재인 대통령 벼랑 끝 외교의 성공. 왜냐하면 일본에서 곧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치를. 그러면 누구나 산식적으로 우리도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군요. 우리도 지소미아는 유예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의용 실장의 추라이미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외교가에서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하거든요. 거의 막말 수준의 말대로 오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물 밑에서는 실제로 어떤 협상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렇게 다르게 발표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에 드러난 것만 보면 일본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면. 실제로 어떤지 모르죠, 우리는. 외교 간의 내밀한 정상 간의 얘기니까. 일본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소미아. 예전에도 지소미아. 지금도 지소미아.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소미아. 지금 철회 중진을 못 시켰기 때문에.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뭐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은 결과는 변한 게 없는데 그동안에 변했던 건 이 3개월 동안의 이 혼란.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레버리즈로 해가지고 일본을 움직이려고 그랬던 건데 미국을 자극해서 일본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결국 미국이랑 사이만 좀 더 껄끄러워졌잖아요. 병원 나라 미국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위비를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건 정말 보수 진보 막론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장사꾼인 트럼프가 그거를 방위비를 치고 들어오는데 오늘 또 YTN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를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주장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언론인 조선일부에서조차 니들이 동맹이냐라는 사설을 쓸 정도니까 그건 이미 공지의 사실인 거고 그런데 물론 지소미아 이 종류 이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50억 달러는 치고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우리를 방위부문제를 압박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농거를 쥐어준 셈이거든요. 니들 지소미아까지 안 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니들이 동맹 맞냐? 돈 더 내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카드는 얻은 게 없는 혼란만 가졌던 패착이다. 다른 의견들 좀 해볼까요? 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마무리 틀었어요? 지금 말씀처럼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사실은 미국 상원에서 만장임치 결의안한 것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움직일 거로는 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초에 체결된 것 자체가 미국의 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지 않았으면 물론 지금 일본이 제가 보기에 완전히 움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응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를 안 걸었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지소미아 카드 자체가 미국이 당연히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원 결의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저 정도로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구나.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위장이나 이분들이 왔던 거는 이 지소미아도 있지만 방위비 부담이 더 컸거든요.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카드를 다 갖고 온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그럼 이거 묻고 싶은 게 이거 하나만 반복하고 싶은 게 그러면 만약에 국장급 회당이 열려가지고 지난번처럼 창고 같은 데 불러다가 또 하는데 만약에 협상에서 논리를 일본이 똑같이 가져오면 그리고 우리 또 똑같은 논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출 규제는 계속 길어지고 어쨌든 교착 상태가 이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하면서 처음에 명분론을 내셨던 게 삼권분립이잖아요. 그건 지금 와가지고 이제는 삼권분립을 버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그냥 법률가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보는지 그런 단순히 이제 징용 배상 문제네. 단순히 상권 볼륨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출 규제라고 하지만 저쪽은 징용 배상 문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내놓을 때 문의상 의장안이라는 것도 돌고 과거에 보면 정부가 G20 직전에 무슨 한국과 일본 기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 협상 중재안이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정부가 그러면 이번 판을 벌리며 시작했던 삼권분립 이야기는 또다시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사실은 삼권분립 그 이상의 정치적인 문제고 사실은 시작은 다 알지만 강제징용에서 수출 규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카드로 나온 건데 일본은 사실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출 규제도.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로 갔을 때도 이건 무관한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저는 아마 이번에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에서 하면서도 어쨌든 관계된 거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어쨌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민간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닿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결국 일본은 징용 판결 부분하고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는 다 각자의 다른 괴다. 다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시에 미리 얘기하고 6시에 같이 발표하면 연계된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자기 명분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 시간대를 나눠서 이야기했다고 보이고요. 실은 이제 지소미아 연장 결정하지 말자. 더 이상 연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꺼낸 거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김종대 의원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책임지셔야겠네요. 그런데 난 이 지렛대가 아직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더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죠. 더 큰 책임이 아니라 실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지. 그런 의견 얘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현변호사님이 너무 더 외로워 보이는 건 뭐죠? 정의당도 야당이야. 책임을 질만한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게 지소미아 카드가 지금 잘 못 쓴 제대로 쓴 지렛대냐 지렛대가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올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지렛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과는 다른 의견입니다만 일관성이나 외교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쓰기로 했으면 저는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다음 국면으로 가야 이게 지렛대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가름이 나는데 쓸라다가 마른 꼴이 돼서 한 달 반 안에 이게 진짜 지렛대로 향후에도 작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저런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순서 정할게요. 네 분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씩 정리는 순서 정리는 해드려야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 현 변호사님 얘기하시고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고 우리 지소미의 얘기는 일단락을 좀 하고 그와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아마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우리나라의 어떤 처한 외교 환경을 저는 아마 뼈저리게 다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상원 장관 이런 분들이 계속 와서 압박을 하고 방위비부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방위비가 안 되면 나중에 무역 문제로 나오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나오나 다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죠. 일본이 뭐 믿는 게 뭐 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관계가 이번에는 저는 극락이 드러났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나라의 위치가 하라였으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일본하고 엮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물론 지금 말씀처럼 끝까지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저는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처한 외교 안보 상황 우리 스스로 어쨌든 뭔가를 계속 결정하거나 이걸 밀고 나갈 수 없는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미국에 오게 돼서 단순히 방위비가 아니라 남북 문제 해결에도 미국의 핵심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봐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지소미아 의원님이 지소미아 아예 반대하신 거잖아요. 연장을 없애자.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 안 하면 사라지는 건데요. 파기. 그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마 김종대 의원님은 님자 붙이면 안 되니까 김종대 의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소미아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익이 없으면 없애는 게 맞는 거죠. 실익이 없는데 심플해요. 그런데 현 정부와 청와대 외교안들부터 지소미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현 청와대 외교안번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하고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기다가 상징성과 명분을 지나치게 부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 짐정대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밀보도 어디가 뭐 있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 카드를 잘 써야 되는 건데 글쎄 저는 요새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아닙니다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생각해요. 미국은 장사꾼이잖아요.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장사꾼이잖아요. 한미동맹의 가치 주한민군이 반드시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건가 자기들 동북아 전략의 요충으로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 느끼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보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일 해양 세력과 북중로 대륙 세력의 충돌 지점이 구한말부터 항상 한반부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살아왔어요. 6.25 이후에 만약에 지금 전환기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미국 됐거든. 우리는 중국으로 하란다. 북중로에 붙어라고 결심을 하고 외교파로 완전히 북중로로 온길 결심을 했다면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밀 이 삼각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소매 카드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트럼프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지만 개인의 캐릭터가 워낙 강하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11월 1일 날 국무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 11월 8일이네요. 올해 6월 1일 날은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자면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인도 이쪽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코너스톤, 주춧돌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을 바라볼 때 역할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온 얘기냐 2010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이 쭉 있는 동안에 미국이 한반도와 한국을 자기 안보에서 어떤 지위에 놀 거냐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라고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네 분께 궁금한 게 문득 떠올라가지고 지금 일단은 종료 연기잖아요. 조건부.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무슨 완벽한 외교적 퍼펙트 승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처음으로 아베 총리까지 거론하면서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자꾸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연기한 걸 취소해버리면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말싸움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이제 뭐의 대자뷰가 느껴지냐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권 세력이 집권하기 전에는 안보나 아니면 외교에 대한 정보력이 사실 저희도 지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권하고는 입장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드죠. 사드 그때 배치하기 전에 성주 내려가가지고 빨간 거 뒤집어쓰고 이렇게 막 춤추고 무슨 뭐 전자파가 사람 튀겨 죽이는 이런 노래 부르고 하더니만은 집권화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보니까 어? 이거 보니까 사드 배치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드 포대 4개를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임시배치라고 합니다. 임시배치. 이건 임시야라고 그냥 국내 대외적으로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임시배치 중이에요.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저는 결국에는 유예라고 하는 것도 지소미아에 대해가지고 파기 유예한다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로는 유예라는 건 없다고 봐요. 잠깐만 그러면은 질문을 약간 바꿀게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이런 식으로 지소미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리뉴라는 단어 갱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 절차적으로 갑자기 한국이 국제 조약상의 관례로 그냥 그 석 달 전에 알려주라는 조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항이 없는 걸 갖고 갑자기 우리가 효력 정지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속된 말로 그냥 말싸움 하려고 들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외교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신뢰상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 이런 불리한 위치에 지금 놓여있고 정부가 오늘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길게 끌지는 않을 것.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일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한 달, 두 달 차 이제 일본한테는 미리 알려준 겁니다. 한 달, 두 달 이내로 우리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되는데 하면 일본은 한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압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말 하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한두 달로 이제 시한을 한정한 것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언제까지 또 질질 끌 거냐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그거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차원들을 일단은 이준석 의원은 이런 종료 연기인 상태로 쭉 갈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신 것 같고 비슷한 의견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료 연기요? 네. 글쎄 이미 거의 실질적으로는 정리된 거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걸로? 웃기잖아요. 종료 연기. 아니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마치 연장된 것과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연말까지 가보면 저는 그때 진짜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을 할지 어쨌든 지금 연말까지 미국에서도 일본의 사실은 경제적인 수출 규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수출 규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고 그때 실제로 이게 어떤 예측을 각각의 예측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지렛대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평가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님. 굉장히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미국의 동부가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지금 올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인가요? 어젯밤이었나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 부산에서 하는 거 전례 없이 굉장히 붐업을 정부 측에서 노력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하위 파트너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전략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존성이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의 의존성이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이 긴밀한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나름의 외교적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직접 브리핑은 못 받아봤지만 저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 우리에 대한 지소미아라든지 특히 방위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번 올려줬는데 민주당 후보가 됐다 해서 반으로 깎아줄 거잖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심 변호사 말씀처럼 미국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약간 자국우선주의나 고립주의나 자국주의로 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지금 인기는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재선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관에 탄핵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파리협약이라든지 아니면 WTO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놨던 세계 질서 기본 질서잖아요. WTO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아. 우리는 돈만 많이 쓰고 괜히 다른 나라 안보 책임져주고 무역에서 우리가 적잔하고 왜 우리가 우리 돈 쓰면서 해야 돼? 이런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실은 그러면 사실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살아야 되고 안보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러면 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봐요. 미국이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면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아니면 독일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의존해서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안보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가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미국의 빅터 차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공화당 쪽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전략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고립주의라는 것이 장기화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언급했듯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이성인지 미국의 주류 엘리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립주의보다는 결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즐기는 쪽 또는 그것이 그분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는 주도권 이상의 어쨌든 주류적 주조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관료라든지 2차전 이후에 기본적인 외교의 방식이 팍스 아메리카나니까 그거를 장사꾼 출신에 트럼프가 와서 틀려고 하는 그게 진짜 트럼프만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인지는 빅터 차 교수는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했으면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계 우리나라도 유행했던 피터 자이안의 세일가스 세일가스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그걸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피터 자이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중앙일보 인터뷰 한 거 보면 야 미국이 왜 미쳤냐? 왜 세계를 돌아다녀? 그놈의 석유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최고의 산유국이거든? 총 맞았냐? 중동 가서 그거 하고 남중국 가서 그거 하고 이거예요. 그걸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 이것이 완전히 계속이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런칭을 원래는 고립주의가 맞죠. 미국이. 근데 2차전 이후에 한 50년간 팍스 아메리카나 했던 건데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계속 될지 아니면 예전에 2차전이 이전에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는 조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주춧돌인 건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동맹인 건 사실. 네. 근데 한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에서 한국을 경험시하게 보기 시작한 건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였죠. 박근혜 때부터였어요. 막로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한미광이 좋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시장에서는 야 한미동맹 미국 없으면 어때 이렇지만 짚고 나서 하고 나서 정보를 받아보면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지층이 떠나갈 정도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존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국익을 위해서. 박근혜 전 정부 보수 정부부터 사실 조금 미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결국 약간의 박근혜 정부도 친중노선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도 있었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열병치 하면서. 박근혜 올라가면서. 저는 그때 좌푸틴 우박근혜 할 때 그냥 그때 미국이 확 돌았다 생각해요. 그때가 좀 같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나온 건 오바마가 2012년도에 아베 신조. 저기 잠시만요. 네 분. 지금 원래 세계적으로. 아이고. 국내 정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오늘. 잠깐만 일단 지소미아 얘기를 일단 제가 부득이하게 마무리를 여기서 일단 하고. 근데. 이거 누가 우리 저기 방송 많이 하는 외교안부 전문가 형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아이고. 어딘가들이 니들이 원한다고. 이 부분까지 이걸. 자 일단은 지소미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 두 분이 보실 때는 거의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지. 이건 연장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 두 분은 좀 더 지켜보자.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 또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일단 세 가지 그 수출 품목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엄한 책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